여기서 이겨도 올라가서 이길 거라 뚫렸어요 열렸어요! 열렸어 로맨! 로맨!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사회같은 결정력 하하하하 사회같은 결정력 6파이더 결정력이 아닌가요? 저기 네! 프리킥! 전화의! 전화의! 신경선 치열합니다 신경선 한 말씀 해주시죠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4강 상대인데 아이고 대폭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 해봤는데 얘랑 고만고만하라 이겁니까? 옛날에 얘랑 한 번 해봤었는데 나 무뎌로 존나 그랬는데 기억나지 대한민국에서 기선제압을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오니크루은 오 이거 영결들 영결들이었어 돌렸어 왜 잡어 왜 잡은 거야 거기서 수비가 잘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격이 안 풀리는 건가요 오.. 오오! 골! 골이에요 원영훈이 이렇게 패배를 하게 되나요 하하하하 짱! 와 4위 스프링 마게레전의 황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빌비아 메시 메시 오! 노이어의 선방 분석을 지금 다 완료한 상태예요. 저거 보세요. 지금 왼다리 여유있게 떨고 있는 저 모습. 올라갔다, 이건데. 아무나 올라와봐라. 꼴이오요. 아, 둘이 몰랐네요. 이용성 씨와 정기영 씨의 하이스플린 첫 대결.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여기서. 코너킹, 아, 3가 좀 정신을... 네. 자, 하이스플린 이용성 씨와 정기영 씨의 첫 대결. 지금 이용성 씨가 선제골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A조 2위를 확정되는 김용재 씨. 김용재 선수 A조 2위를 확정되었습니다. 원용호 선수는 1승 2패로 A조 3위로 밀려나면서 수호팬드가 함께 하이스플린트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팀 많이 들었어요. 2팀! 5대1! 2팀! 5대1! 3팀! 5대1! 2팀! 5대1! 3팀! 이게 무슨 일이야? 정법자들이 정적... 정법자들이 지적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출벌터팀! 그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이거는? 그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누가 위닝비를 제일 많이 낼 것 같습니까? 어휴, 잠깐만요. 위닝비를 제일 많이 낼 것 같습니까? 어, 범찬이. 오, 잠깐만요. 많이 낼 것 같은 사람. 오, 살았어요. 범범찬 씨가 많이 낼 것 같다고요? 네. 오, 지금. 옆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럼 지금. 왜 전범찬 씨가 많이 낼 것 같습니까? 호구라서. 네? 그냥 호구, 그냥 호구 이미지. 아, 그냥 호구 이미지? 아, 그냥 제일 만만한 이미지. 아, 아 그런 얘기지군요. 자, 노재현 씨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진짜로. 안돼, 안돼, 안돼. 자, 분할두, 분할두. 아이고, 이게. 이게 바로 절차예요 박상우 씨 카라 마우스 패드가 기란이 됐어요 어! 어! 아 안돼! 안돼! 체인 씨와 바르셀로나가 만났습니다 2대2 만의 골이에요? 만의 골? 아 알겠습니다 아 환상적인 골에 나왔어요 여기 이렇게 열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저 벅장 선수 결승 질투 여자 바꿨어! 여자 바꿨어! 드디어! 선택이 나왔나요? 아아아아아아 여기는 이별이 없다는 듯이 박정석과 선택을 났습니다 이제 박... 더우랑... 공찬이 형... 오히려 이 탈락은 안겨있어요 잘 맞는데 안겨있어요 자! 인터뷰해주세요 인터뷰 결승 지쳐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아 이거 많이 안나온데요? 뭐라고 해야하지? 자 4경기 연결 무실점입니다. 오늘 비결이 어디서나 있는거죠? 아 일단 계승자도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할아버지 테드를 놓친 단타감이 묻어나고 있어요. 여기 에음. 죄송합니다. 말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들어! 또들어! 미쳤어요 다 미쳤어요 4대1은 훅발 훅발 아니 뭐 그냥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도라차가 꺾이고 옥상이다! 아니세요! 아 이제 끊지면 안 되고요 아 걸리고요 와 3발 돌이 들어간대요 양드레스 둘째 끌렸어요 열 명이서 열 명이서 열 명이서 85분! 열렸어요 열렸어요 또 열렸어요 열렸어요 아 시선이 서보전만이에요 아 진짜 너무 땅콩콩콩 사람 죽고 나왔어요 아 이게 뭘까요? 이게 뭡니까 이거 유바치 찍을 때 플레이가 어디 있어요 경기 끝났어요 경기 끝났어요 경기 끝났어요 자 박정희씨가 승리해보면서 결승전 장복자씨와 박정희씨 축하부씨가 승리해보려고 합니다 아 굉장히 그렇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기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실제 축구에서는 서울이 수원을 이겨보지 못하겠는데 미니일 작가 조회선에서 2개 수원팬을 이겼단 말이에요 3명 이기면 됩니다 2번 해도 이기면 됩니까? 3명도 이기면 됩니다 아 다가가가가 알겠습니다 자 전문사씨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서울의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처음에 우승을 찍는다 네 여기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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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하면 되죠 오 그렇습니다 자 어 아 미니일 미니일 아 후 아 아! 사이스! 야! 벌로 끊어 벌로 끊어! 야! 이게 아니지 마요! 아게로 뭐하는 거예요 아구에로! 아구에로 이걸 못 넣습니까? 아게로의 문제가 아니라 조종사 실력이 없다고. 말로텔리! 조종사 실력! 자, 사토케인 시청자 여러분. 양민의 씨의 미는 실력이 이정도였습니다. 아, 주인공의 인 결과예요. 이제 새로운 추구의 격언이 생기고 안 되는 일은 안 된다. IT più 편지 import dollars. AG KPM와의ulu num tras. manaEV 기능을 안 된다. AG 경맨GEMA가 full time gonna. êtề다! 그냥 뻥죽 뚫어요, 라라구요! 밥도 맞게요, 준비! 정말 뻥죽! 어? 왜 affirms지 미쳤 Embry 선 retrib doll at you! utt soft 엄청나게 부식 all my love you all day 1번 걸어갈까지 2번 걸어갈까지 all my love you all day 아 겁나 신났어요 일 안져 펌프에요 지금 끊어야 돼요 나 오늘 자선사업 하러 온 거 아니야 자 여기 하이 스피드 1패식을 안고 뛰는 두 사람의 요시 좋게 좋아 다시 한 번 맨체스토 더비입니다 아까는 참고로 정점씨가 승리를 내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이유가 나오지 하이 스피드 1패식으로 돈을 조금이라도 잡게 되는지 않으셨어요? 3년 2년째 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건 벌었는데 얘는 잡는다니까 얘는 잡는다니까요 결승전은 전범찬씨와 박정우씨의 슈퍼맨치 해결로 결국 압축되었습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품이 수여가 되는데요 아까 안시윤씨가 말씀하신 그 상품은 아까 안시윤씨가 말씀하신 그 상품은? 저 송포네라면 이거지? 두께 머플러? 두거라면 그다음에 위닝 맨날 이거 1위 해봤자 페인이라고 증명하려고 나와요 위닝 그만하고 관리 좀 하라고 페인 넣었어요 아주 세심한 매력 감사합니다 물스탄팬 노재현씨가 지원해주신 아이유 텀블러 이 영광수 아이유 텀블러 패스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답으로 잘 간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원한 카라 마우스패드 그리고 양미래씨가 지원한 상금 2만원까지 이 모든 것을 우승자에게만 드립니다 우승자에게만 드리고요 준우승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준우승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승자에게만 드리고요 우승자는 오늘 경기를 주최한 이벤트에 주최한 속재현씨 이 속재현씨와 3판 이솔진계의 최종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결승전도 기대해주세요 이따가 이제 지금은 하위스플릭 경기 누가 가장 많은 돈을 짓 줄 아느냐 그런 하위스플릭 경기를 함께 감사해주세요 함께 보시죠